이게 잘 먼저 까고 이게 두 번째 공사 10번도 다 있어요? 다 했어요 이렇게 다섯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 가시죠 출발하시죠 네 좋습니다 교대? 아니 아니야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 세영아 이번에 체력을 골고루 어차피 한 번씩 하게 돼 있어 교대 해볼까? 네?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허리나가 진짜로 그래? 응 오케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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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뺄 거야 오케이 근데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러게요 다 뻗는데 더 쉽게 들어갔네요 어 쉽게 들어가고 느낌이 나오네요 이제 교대 아니야 아니야 지금 삼도 자극 받았어 오케이 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나와 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의 팔뚝 근육이 딱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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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여기에서 물 빼고 하시다 네 어 왜 더 나오지? 네 세영이 한 번 빼볼래? 네 조심해 멈춰주세요 아까도 훨씬 맑아졌어 응 얘는 아니네 승진이가 봤을 때 어 이 정도면 네 시험 보일 수 있겠다 싶을 때까지 할게요 아니 내가 또 세영이 좀 쳐봐 그럼 이제 다음 내 차례에요 아니 나 여기 줄 쓰셔야 돼 오 오 한번 빼봅시다 어흠 이번에는 좀 끝까지 한번 빼볼게요 네? 혹시 모르니까요 이제 교체해 볼까? 아냐아냐 제 맨팍은 더 힘내야 돼 골고루 근육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하하 하하하 어 많이 맑아졌다 좋아요 아 오우 많네요 본색 많아졌네요 하하하 저기서 기름이 많이 쌓였네요 이거 당겨서 뭐 안 나오면 몇 시간 봐도 될 거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맑아졌어요 좋아요 나와도 투명해 와, 여기 편집하기 어려우시겠는데요? 아, 좋아요. 많이 맑아졌어. 네, 보셔요. 자, 이게 YT고요. 이쪽 방이 하나 이제 가는 거예요. 보시면 배관이 완전히 깨끗해요. 퐁 비어있죠? 완전히 깨끗해요. 기름 하나 없어요. 여기서 연결된 부분이 있네. 네, 그러네요. 약간 좁아지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살짝. 살짝 좁아져요. 그치, 좁아지지. 뒤쪽은 큰 배관이지만, 앞쪽은 좁아요. 그러면 뒤쪽으로 쌓이기가 쉽죠? 여기도 남아있네. 여기도 남아있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야, 이거 뭐, 이걸 통과 못하겠네. 그러면, 샤파트 플렉스 여기서 10m니까, 털 수 있지 않을까요? 10m? 편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짜장면 시켜. 아, 예, 예. 제발 시켜주세요. 아, 이거를... 아닙니다. 세영아, 그 점심 식사 메뉴 받아봐. 식사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 볶음밥 곱백이요. 저도 볶음밥 곱백이요. 저는... 저는 간짜장 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뭐야, 사모님이 시켜주셨네? 예. 아이고야. 근데, 와, 충격이다.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게... 저희 대... 보셔서 안 계시면... 보압을 제대로 한 거야? 보셨잖아요. 굉장히 천천히, 몇 번을 왔다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승민아, 우리 진짜 천천히 엄청 왔다 갔다 했지? 네, 말이에요. 약간 배신감 느껴지네. 다시 한번. 네. 돌려? 네.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잠깐만요. 좋아요. 빨리 켜주세요. 빨리 켜주세요. 요새 아이 아들한테도 존대해줘야 돼. 빨리 켜주세요. 빨리 켜주세요. 네. 고마워요. 좋은 하루 되요. 되거라. 빨리 켜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요새 아이 아들한테도 존대해줘야 돼. 빨리 켜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저희 렌션 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들어가는 데까지 끝까지 밀어낼 거에요. 여기는 배관이 넓어요. 지금 3미터쯤 가면 여기도 좁아지고요. 여기 지금 100미리 관이에요.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지는 데 만나고요. 아! 좀 더 남아있어요. 여기도. 아! 아직도 있네요. 일단 먼저 넘어갈게요. 저기서부터는 기울기가 괜찮은 거에요. 20미터. 끝에 덩어리 있다. 덩어리 남은 거에요.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가볼까? 오케이. 쓰레기 들고 있는 스티로포만 엄청 나오네요. 이런 걸로 막힌 거 같아요. 우와 뭔가 쓰레기가 들어가 있네. 형님! 이 아래에서 나온 거. 말단에 걸려있었어요. 시갈로 들어가는 데 있죠? 잘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앞쪽을 다 막고 있었어요. 절정에 플렉스 할까요?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하고. 그럼 이제 됐어요? 여기는 이제? 네. 여긴 됐어요. 그럼 저리로 가죠. 이걸로 고압으로? 아! 고압으로? 어디로 하면 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일단 초입에 있고요. 초입부터? 초입에 한 덩어리 하나 있고요. 네. 쳐주세요! 고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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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물이 없나? 쓸게요! 네! 물이 없나? 이렇게 많이 있었어. 결국 또 한 무더기를 모았네. 얼마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네. 안에 그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좀 흔적이 있어요. 걔를 좀 없애야 될 거 같아. 오케이. 징그럽네. 그러게. 근데 진짜 우리 잘 꼼꼼하게 한다. 넣어 주실래요? 네. 우리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켜주세요! 가시죠. 갑니다. 네. 떼자. 끌게요. 네. 잘했어. 물을 인위적으로 뺀 상태잖아요? 안 그러면 또 차 있지. 저 정도 물이면 충분합니다. 좋아. 좋아. 훌륭하네요, 진짜. 아, 완벽해. 이야. 됐습니다. 아, 깻힌 게 나고. 대단하다. 저기요, 어디냐면. 바깥에 저 칩수정이에요. 햇빛이 보이죠? 벗어서 탈게. 어, 이제 뺍니다. 빼면서 탈게. 물을 지금 인위적으로 다 뺐기 때문에 없지만. 이제 평상시엔 물은 조금씩 차 있겠죠. 완벽하고요. 완벽하고요. 말 그대로 진짜 흔적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합니다. 오케이. 잘 끝났어요.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하고 김치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아, 이게 뭐야. 다시 저리로 불러야 돼?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깐요. 아, 하하. 이 사이즈. 제가, 제가. 시. 시. 우리 지금. 야, 내가. 제가 부러움부터. 별문치고 있구나. 양 팀장님이 연료만 믿고 있었는데. 내가. 됐습니다. 왜 이쪽이? 이쪽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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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대, 반대. 미안해. 미안해. 진짜 고생했다, 야. 제가 승빈이 아니었으면 이거. 10분은 더 걸렸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휴. ЯПЛАТС. 당시 나는 구국 대추가루. 컴퓨을 강장했 exemplo. 그쪽에 안 memb니 각 하지bro. ан近 views으로 morale 파 ask. 브래드 버터 pointing 지 zouочкой assist million. 오이. 우유. 처음 Stephanie 엄마. 83점. bull전. 양파. ㅋ 재료들을 마음 Pike Test. 사용하기 보다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maginary berries thingu. 배의 기 conjuring задерж signal. Rabb인가 vereck дв Kim의éguy. 그전에 장 careers. 필요 Academy 추억이. 하하하. figures firllä 리 말고ν, 양파 양파 양파